LA 카운티 정부가 시위와 관련된 피해업소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보상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시위 피해업소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우선 피해업소들의 자발적인 신고 접수부터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해 연방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업소들은 카운티 정부가 마련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업소의 예상 피해 규모와 보험보상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는지 여부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담은 현장 사진도 최대 10장까지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접수가 힘든 경우 카운티 재난구호센터로 연락해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한인에도 피해를 당한 한인업소들의 신고 접수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